와 별 실험을 다 해보네 이거 아 이거 이건가 이거 어머 뭐야 저 없는 동안 이런 것도 하셨어요? 좋은 구경 놓쳤어요 이 테스트는 눈을 가리고 시트의 질감이나 주행 시 승차감을 느껴보는 감성 테스트입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졸음이 나오더라고 김태욱 아나운서가 진짜 자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 어 설마 저 상태로 진짜 운전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 안대를 하고 어떻게 운전해요? 넓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출연진과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승차감 1등은 BMW라는 것